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기상캐스터 배혜지 네, 등산 계획서 제출은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데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그런데 호카이도는 눈이 많이 내리는 만큼 교통사고도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호카이도는 연평균 강설량이 약 500cm 정도 되는 만큼 미끄러짐 사고나 도로가 얼어있는 일명 블랙아이스 현상 등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본에선 역삼각형 빨간 표지판이 일단 멈춤을 뜻해 발견하는 즉시 우선 정지해야 하는데요. 호카이도의 표지판은 영어와 변기된 것이 5%에 불과한 만큼 모양으로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눈에 덮인 정지 표지판을 놓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한데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119번으로 구급차를 부르고 경찰 110번으로 신고한 뒤 렌터카와 보험사 등에도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받습니다. . . 감사합니다.